태욱상, 오늘 또 있습니다. 배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태욱상, 이누 알죠? 네, 강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태욱상은 또 이누토시. 이누토시죠. 개띠. 그것도 한 번 배워봤고요. 자, 이누 강아지 잘 알고 있죠? 네. 태욱상네 집에도 이누가 있나요? 네, 저희 집엔 귀여운 콩이가 주인이죠. 아, 역시. 야빠리, 야빠리. 요즘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콩이를 키우는군요. 콩이는 어떤 종류예요? 말티즈예요. 말티즈예요. 저는 강아지랑 이런 애완동물, 펫도라고 하거든요. 펫도를 안 키워서 잘 모르는데, 말티즈는 어때요? 머리 좋아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자긍심이 있는 게 이게 고슴도치 마인드인지는 몰라도 저희 집 콩이는 정말 여타 기존의 말티즈들보다 외모가 독보적으로 예뻐요. 예뻐요? 그러면 암컷. 네, 그렇죠. 암컷이구나. 암컷은 메스라 그래요. 아, 메스요. 메스라 그러고요. 수컷은 오스라 그래요. 아, 메스, 오스. 메스가 암컷, 오스가 수컷이에요. 아, 메스군요. 독보적으로 예쁘다. 키레이 데스네. 키레이 데스. 하이. 소 데스카. 네, 물론 지금, 예. 머리는 좀 별로인데. 네, 수술도 해서 이제 메스인지, 오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그렇군요. 자, 그 얘기는 다음에 자기로 하고요. 어쨌건 우리가 강아지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태극상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에, 저의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죠? 왓다시 노 이엔니 이누가 아리마스. 오, 그렇죠. 당연히 배운 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왓다시 노 이엔니, 니 중요하죠. 네. 그렇죠, 어디어디에, 존재의 장소. 그 다음, 이누가 있습니다. 아리마스.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동물처럼 자기가 스스로 동작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마스라고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아리마스는 물건이나 또는 식물들처럼 스스로 동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스스로 동작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물은 이마스니까, 왓다시 노 이엔니, 이누가 이마스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의 집에는 이누가 없어요. 그러면 센세이 노 이엔니, 이누가 이마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마생이요? 이마생이요, 이번에. 아리마스였으니까 아리마생이 되고, 그렇죠. 이마스는 이마생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했죠? 어렵지 않죠? 그럼 조금 더 만들어볼까요? 네. 자, 친구가 있습니다. 이엔다시가 이마스. 예쁜 친구가 있습니다. 키레이나 동호다치가 이마스. 그렇죠. 이 부분도 키레이다, 나형 용사니까, 네. 키레이나 동호다치, 그렇죠. 이마스. 이분들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엔 친구가 열 명 있습니다. 동호다치가 쥬닌 이마스. 네, 쥬닌이었죠? 네. 또 형이 있습니다. 아니가 이마스.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아니가 히또리 이마스. 한 명은 히또리였어요. 기억나죠? 자, 이번엔 선생님은 남동생이 있습니다. 네. 네. 센세와 오또또상가 이마스. 오, 태국상. 아, 잘했어. 나는 태국상이 센세와 오또또가 이마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되긴 해요. 그래도 되긴 하는데 선생님의 또 남동생 분이니까 높여서 오또또상가 이마스라고 하면 너무 좋죠, 배운대로. 일상생활에서 쓸 빈도가 너무 높은 단어들이라서 좀 외워뒀죠. 어, 그것도 그렇고 또 예의바른. 네. 자, 이번에는 남동생이 저도 한 명 있잖아요. 네. 자, 남동생 분이 한 명 있습니다. 해볼게요. 오또또상가 히토리 이마스. 그렇죠. 그다음, 애인이 없어요. 저는 애인이 없습니다. 해볼까요? 네. 와따시와 코이비도가 이마센. 이마센. 그렇죠. 이마센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자, 잘했고요. 이번에는요. 여기에, 스튜디오에. 네. 스튜디오에 선생님이랑 태국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자, 스튜디오에 선생님과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스튜디오에 선생님과 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갈게요. 형은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네. 형은. 아니. 아니와. 지금. 이마. 학교에 있습니다. 가꼬니 이마스. 잘했고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은 저의 앞에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앞이 나왔었죠? 앞이 뭐였죠? 마에. 마에였죠? 네. 선생님은 저의 앞에 있습니다. 센세와 와따시 노 마에니 이마스. 그렇죠. 이번에는 이런 질문도 해볼게요. 지금 집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볼 텐데요. 네. 자, 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럴 때 누구가 뭐였어요? 누구는 다레였죠. 다레였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만들면 되죠? 지금 집에 누가 있습니까? 네. 이마 이에니 다레가 이마스까?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있으세요. 그럼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하가 이마스.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없을 수 있잖아요. 네. 참고로 아무도 없어요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도 없다, 아무도 없다, 다레 모 라고 해야 돼요. 아, 한국어랑 그냥 똑같이 그냥 결혼만 시켜주면 되네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레 모 이마센. 그렇게 쓰면 돼요. 자, 오늘은 참고가 많이 됐죠? 자, 그럼 우리 103페이지 보면서 마지막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자, 103페이지 보면은 스즈키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해요. 네. 스즈키さんはどこにいますか? 응. 선생님은 교실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교실은요. 그냥 교실이라고 해요. 교실. 한 번 더. 교실. 그렇죠. 교실. 선생님은 교실에 있습니까? 선생님은 교실에 있습니까? 어머님은 높여서. 어머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母さん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나카씨는 역에 있습니까? 역이란 단어도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네, 에키였죠 다나카산와 에키니 이마스카? 누님 높여서 누님은 회사에 있습니까? 오네에상와 카이샤니 이마스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103페이지 문제도 쉽게 쉽게 풀어봤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사마 되시다 센세이 아리가또고사이마시타 마타아이마쇼 마타아이마쇼